아마 루키 선수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많은 기대를 가졌던 선수이기도 한데요. 지난주에는 본인도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지난주 속상함을 이번 주에 과연 풀어낼 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. 완벽하게 붙입니다. 공의 스피냥이 남다르네요. 지난 시즌 드림투어 상금왕 자격으로 1부 투어에 올라온 윤희나 선수. 9번 홀 언더파로 갈 수 있는 좋은 위치인데요. 제 주변에서도 윤희나 선수 플레이를 작년에 중계를 보면서 아직 루키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뭔가 다르다 남다르다. 플레이하는 게 좀 다른 선수들과 좀 다르다라고 표현한 선수들이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. 실제로 지난 시즌에 1부 투어 추첨으로 대회에 출전을 했을 때 대회에 출전을 했을 때